안녕하세요. 액트리스 다이오리의 감독 예연입니다. 오늘도 너무 깊은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. 마이크 아재키 주디어에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한 2022년 연말 맞이하시고 우리 다같이 2023년에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피 뉴 이어! 해피 뉴 이어!